여자 66세 대지띠 사주 감정합니다. 기예연 신미월 이민일 신해시 대운수 7 임신계유갑술은래 병자정축무용기묘 경진신사 이모대운입니다. 이민일주가 대지띠 양달 포란의 날 대지시에 태어났습니다. 임수일주는 큰 한강, 큰 물, 큰 텃배량이 물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천명합니다. 이 수일가는 사주 6월달 미월에 양달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수가 무리사주의 3개, 설계하는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 제물을 나타내는 하가 지장관 안에 있어요. 6월달인데 미월인데 좀 토, 따뜻한 토죠. 하는 지장관 안에 있고, 남편을 나타내는 토가 2개,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밤에 태어났습니다. 6월달 미월에 밤에 태어나서 이 수가 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가 또 지장관 안에 있고, 이래서 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하하, 불이, 토생금, 금생수, 이래서 하가 좀 약하죠.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미월이고 또 금이 토간되어 가지고 간인상생이 되어서 그래서 하는 하가 용신이 됩니다. 하는 숫자는 2, 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되기를 하고, ㄴ, ㄹ, ㄹ, ㄷ이 되긴 합니다. 격국은 미중의 기토가 토간되어 가지고 정강격이죠. 정강격. 정강격은 정직 성실한 직업, 간부급, 공무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입니다. 정강은 굉장히 좋은 격국인데 가게가 정통이고 여자는 얼굴이 미인이요. 미인이고 당정하고 미인이고 남편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의미하고 가게가 정통이고 명예, 신용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인품이 순종해요. 그래서 평생 월치의 정간이 있으니까 비난하게 지내지 않고 잘 삽니다. 그리고 큰 고생이 없고 그래서 신미월인데 정강정인이 되어야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모든 일에 이익이 많아요. 명예 이익이 많고 또 조상자리 연주의 할아버지 자리에도 정강 비견이니까 할아버지가 좀 가문이 있는 그런 부귀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일치에 남편 자리에 식신이 있으니까 이제 먹을 부귀 많은 사주요. 비견이 또 시지에 해인의 육합이 되어있고 이래서 남편이 마음이 간혹하고 시체가 비대하고 또 일치 월치 정간이 하개고 반환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록을 가지는 사주입니다. 반환살은 굉장히 좋은 사주죠. 자리가 정간 간부로서 하실란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신의 신인데 이 신의 신은 만년에 가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고 기록객이죠. 근로기니까 근로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중화가 된 사주인데 하가 부족하니까 하운의 발복을 하고 약간 미월이니까 월치를 약간 신령을 했지만 약간 신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수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운을 보면 초년에 임신 계유 값을 36세까지 금운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 미월에 금이 오니까 운세는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수운이 와서 약간 중화가 된 사주인데 미월에 임수는 신령을 했거든요. 신령했는데 해시니까 해시니까 해시이라서 힘을 갖고 있어서 약간 신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 금운의 인성 어머니 운이 도와서 운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16세까지 임신 되면 비견 편인이에요. 역마운이라서 이동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운세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17세부터 26세 계유 대우는 급제 정인이죠. 그래서 이대원도 약간 인유원진살도 있고 해서 운세는 보통이고 27세 값을 대우는 식신 편간입니다. 그래서 이대움이 좋습니다. 27세부터 36세 식신 편간을 제살하면서 오면서 인술 반합이 되면서 제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37세 어뢰 되면 상간 비견이에요. 이대원도 인해 합되면서 운세가 목이 돌아오면서 되긴 합니다. 그래서 27세부터 운세가 되긴 한 운세입니다. 47세 병자되면 편제가 오죠. 하가 부족한데 하가 더우고 자 양인 양인의 급제가 돌아오면서 큰 제물과 내가 신앙하니까 여장부로서 운세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57세부터 66세 정축되어 는 정제 정강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우리 이 금려 금려가 도우면서 더 정강 더 양반이 되고 명예가 있고 또 정강 대문이죠. 약간은 충미 충대면서 미토는 작게 버립니다. 충대면 또 좋아집니다. 그런데 정강 정강 충리를 하면서 남편 자리가 약간 충대죠. 정제 인정 합되고 정강 전물도 들어오고 내가 명예 권위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대문입니다. 원래 갑 66세 원래 갑집료는 식신 편간이에요.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식신 제살 하니까 대기를 하고 양념 2월달 병인월은 편제 식신 이니까 큰 점물과 식신이 편제를 생각하니까 큰 점물이 들어옵니다. 양념 2월달 정묘 정묘 월은 정제 상간 도화에요. 상간 생제되니까 점물이 되기를 하고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양념 4월달 무진 월은 편간 편간 이래서 갈륙이 있죠. 그리고 양념 5월달 기 4월은 정간 편제 니까 운수 가 되긴 합니다. 영마니까 약한 이동소가 있고 양념 6월달 경호월은 편인 정제 인호술로 하국되면서 점물이 되긴 합니다. 항상 여름에 운수가 좋아요. 하가 부족한데 하운이 오면 점물이 되긴 하고 7월달 심미월은 정인 정간 이니까 운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7월달 그리고 8, 9, 10월달은 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성 비급은 운수가 보통인데 약간 신약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서 되기라고 11월달 양념 11월달 12월달은 8월달은 임신 비견 비견 편이니까 영마 이동소가 있고 9월달 개유 월은 급제 정인 인유 원진 살 양념 8, 9월달은 남편 자리가 약간 충대고 원진 살입니다. 그래서 운수가 보통이고 10월달 값을 월은 식심 편간 이니까 운수가 기랍니다. 인호술로 하국되고 양념 11월달 어뢰 월은 상간 비견 이요. 목이 돌아오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내 육합되니까 기라고 양념 12월달 임자 병자 월은 편제 큰 점물도 오고 신앙 하니까 되기를 하고 내연 1월달 정축 월도 정제 정간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수는 좋습니다. 그리고 67, 68, 69세 을사 병호 정미 월은 을사 다 점물 운수예요. 그래서 하가 부족한데 하가 돌아오면서 운수가 되기를 합니다. 을사 내연을사 연은 상간 편제 큰 점물이 들어오고 영마니까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외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68세 병호 연 편제 정제 인호술 하국되면서 큰 점물던 거리가 형성됩니다. 69세 정미 연 정제 정관 굉장히 운수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67세 무인 대우는 편간 식신이니까 운수가 좋아요. 식신이 편간을 제사를 하는 대우니까 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77세 기모 대우는 정관 상관 이예요. 이 운수는 약간 정관이 상관이 정관을 밑에서 극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는 보통이고 약간 호색담하고 도하대훈이니까 약간 운수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87세 경지년부터 운수는 안 좋아집니다. 사주가 임수가 미월이 약간 신약한데 해치니까 힘을 갖고 있어요. 밤에 태어나서 그런데 하가 부족하니까 하 재성운이 오면 대기를 하고 금수 인성 비극운이 와도 내가 신앙에서 대기를 하고 초년에 인성운 중년에 비극운이 와서 대기를 하고 말년에 재성운과 식신운 간성운이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